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랜만에 친구를 찾네 오랜만에 친구를 찾네 혼자는 어찌 할 수 없네 난 생처음 빚을 젖네 난 생처음 빚을 젖네 혼자는 어찌 할 수 없네 난 생처음 빚을 젖네 난 생처음 빚을 젖네 흠게 나 그래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거네 하지만 내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친구의 전화는 수신이 끊겨 있었짐